사신감 뿜뿜 두지 오우 들어가 두시키들 들어가 두시키들? 괜찮아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휴 뭐가 들어가게 됐네 내가 왜 이렇게 들어왔지? 일단 쉬지 마고요 시야로 들어왔어야 저 놀러온거 아니에요 다시 나가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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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또 들어오고 싶다 곰탱 밖에서 똥 짜고 들어오라고 그랬지 어? 아이고 아이고 이제 맵에 자라야 네오탱이 오늘 똥먹었어? 안먹었어? 어휴 안먹었어요 대장 참 결백해요 저 똥먹는게를 보지 마세요 전 똥개가 아니라구요 똥 많이 먹는거 알고 있거든 어참 어참 콤택 맛있냐 자 밖으로 예 나갔시다 나가자 예 컴 컴온 나와라 다 나왔니? 다 나와 찬이 나와 가을이 나와 시바 니네들 시바단 왜 안나오니 요즘 나가자고 그러면 아 몰라요 우리끼리 놀거에요 가게 인수하셨어요 네 주인 또 바뀌었네 천물점 천혜 주인은 어휴 해막해막 놀고 계세요 다시 가게으로 들어가시네 원래의 주인 다시 가게으로 들어가시네 아멘